네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국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재해성에너지 산업이 급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호 의원 최근까지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리가 또 업데이트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가 하루도 걸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변화들을 조금 업데이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유럽의 코로나와 관련된 경기 부양환이 그린 산업 중심으로 확정이 되면서 뉴스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주요 경기 부양환에 넣어서 국내의 그린 뉴딜 정책은 한 73조 정도를 앞으로 2025년까지 푸는 거로 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안들이 조만간 아마 국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아마도 예산을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최근에 아주 쇠기를 박은 게 하나 있었죠. 바이든의 대선 정책 발표입니다. 바이든의 대선 정책 발표는 사실은 작년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보다 월등히 큰 액수에 2조 달러를 4년 동안 투자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안에 탄소 배출 제로의 전력원을 2035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앞으로 이제 11월 3일이죠. 11월 3일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향후에 재생에너지 시장, 전기차 수소차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소위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약간 따라잡은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10%포인트 차 이렇게 있어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지금 주식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로벌 해상풍력을 육성을 한다라는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가메사, 굉장히 유명한 풍력 관련 회사고요. 바로 전에 나왔던 차트가 오스테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넘버원 풍력 회사인데 지금 엄청난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해상풍력의 주가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전세계적으로 뛰어나다. 넘버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준 올스테드의 밑단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CS 윈드고요. CS 윈드. 글로벌 올스테드가 글로벌 1위인데 2016년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가가 후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매우 좋은데요. CS 윈드가 글로벌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3개나 가지고 있죠. 영국에 있고요. 베트남에 있고 대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안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거의 확정할 예정이라서 2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요. 해상풍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 한병원 위원회 리서치 페이퍼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베트남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 120메가백 아닙니다. 뭐죠? 한 4.5기가와트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2025년까지 12기가와트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규모가 적은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양의 풍력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CS 윈드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을 100% 다 점유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요. 베트남은 원래 석탄 중심의 국가입니다. 석탄 발전, 우리 두산중고 거기서 많이 일감을 따셨죠. 그런데 잠잠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베트남에 석탄 발전소를 질 때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속속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하고 내부 규정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들이 다들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베트남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산업 생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력 수요량이 연간 거의 7에서 8%, 많을 때는 10%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2023년 정도에는 완전히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육성을 하는데요. 특히 해안선이 한 3천 킬로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바람의 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까지도 지금 목표를 대폭 올렸죠. CS윈드는 베트남에 있는 해상풍력타워공장이 거기는 육상도하고 해상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풍력타워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로컬 수요를 당연히 그동안은 제로였거든요.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베트남에서.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중국하고 베트남의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CS윈드가 로컬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도 봅니다. 베트남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CS윈드가 베트남의 공장이 있으니 베트남의 12기가와트, 2025년까지죠. 이런 우리가 수주를 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 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124메가와트입니다. 여태까지 한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해상풍력만 지금 100메가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좀 더 되죠. 그러면 한 100메가 정도 수준이면 지금 이걸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로 늘린다고 하면 보도에 의하면 100배가 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라는 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럼 10년 동안 100배면 1년 동안 10배니까 그러면 CS윈드의 매출이 국내에서만 베트남, 유럽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럼 매출이 10배가 늘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이 좀 많이 올랐지만서도 이런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올스테드 같은 회사는 지금 매출액 10조에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70조고 PER이 한 50배 정도 되죠. 자령이 PER이.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 CS윈드는 매우 착한 아직은 밸류에이션이고요. 많이 올랐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아 시장은 원래 해상풍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까지 해서 약 43기가 정도가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풍력 타워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정도의 신규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서 아시아 지역이 두 개의 타워 기지를 가지고 있는 CS윈드한테는 사실은 중장기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가는 올랐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력 관련된 해외 소위 빅캡, 그러니까 라지캡 업체들이 사실은 PER가 한 30배에서 40배 사이 정도 된다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CS윈드의 지금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목표 타겟 PER를 한 19배에서 20배 정도로 정하실 것 같은데 PER는 그대로 있더라도요. 사실은 실적이 엄청나게 늘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7월까지 수주 총액이 작년과 똑같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덜 늘어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추정치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숫자 추정은 보수적으로 합니다. 좋게 했다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했다가 좋아지는 게 더 좋고요. 역시 이번 2분기 실적도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을 예정이고요. 3분기는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면서 2분기보다도 아마도 매출액이 한 20에서 30% 사이 더 점프업을 할 예정이라서 3분기까지도 실적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이 좋을 예정입니다. 2분기도 지금 시장에서 추정된 숫자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잘 나오는 숫자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이고 4분기는 비수기인데 아주 괜찮게 나올 것이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이미 올해 수주가 많기 때문에 올해 수주가 올해 양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향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내년 한 반기까지는 물량을 거의 다 확보를 했고요. 지금부터 수주 받는 것은 사실은 내년 한 3분기용, 4분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의 가시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의 가시성이 높으면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스테드는 매출이 지금 10조인데 시가총액이 70조.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도 수조가 넘어가는 지금 1조가 넘어갔지만 10조가 될 수 있는 회사로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우리나라 회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력, CS 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또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러면 종목 하나,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종목이 있습니까? 네, 뭐 말씀을 드렸던 상하프론테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현대차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현대차가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은 훨씬 더 못 미치고요.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셨는데 동학개미분들이 현대차 사실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거둬들었죠. 현대차의 이런 주가 상승세는 국내 수요가 사실 상당히 견조했다. 다른 기업들보다. 그 이유도 있지만 70에서 80%가 해외 수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고요. 이미 상반기에도 한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 수소차라는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소차가 과거에는 토요타 대비해서 조금 한 발짝 내지는 반 발짝. 기술적으로 좀 딸린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가 다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일부 제품을 고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토요타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콜라 주가가 좀 빠졌지만 10조잖아요. 10조인데 당연히 현대차의 수소차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 수소차 밸류 체인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밸류 수소차의 스택이라는 건데 스택은 이제 배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으면 수소차는 스택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차의 코스트에 비용의 50%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한 30% 비중이 차지하는 게 이제 MEA라고 해서 분리막인데 그걸 고아텍스에서 이제 다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상하프론택이 그걸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밸류가 있길래 상하프론택이 이런 소위 말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회사가 조심스러워서 워낙 중요한 소재다 보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산업부가 발표를 했죠. 기업활력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발표를 하면서 상하프론택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5년간 지원할 거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년 전에 이미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파트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중소기업이 소재 기술을 가지고 협업을 해서 전 세계에 독점을 깬 그런 사례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수소차 스토리 수소차 스토리가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되는 건데 현대차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최소 10만 대를 생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면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0만 대 정도가 되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멘브레인 시장이 판가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저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그게 궁금했어요. 볼 거 있거든요. 그 멘브레인 규모가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상업폰 테크가 얼마나 차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개의 회사가 있으니 상당히 큰 매출액이 조만간 이제 가시화될 거다. 아마 내년부터 이제 대량 상승 체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서를 위해서 증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 매출은 아마 올 연말 안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상업폰 테크의 MEA 그러니까 멘브레인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업폰 테크가 아니라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고아텍스가 그거의 반을 가져가고 상업폰 테크의 반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고아텍스께 좋습니까? 상업폰 어떻게 좋습니까? 시장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비슷하다. 최소한 비슷하다. 최소한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잠재시장 말씀드린 것은 현대차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장치 PEM 방식의 수전의 장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멘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1조 매출이 된다 2조 매출이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수전의 방식에 필요한 멘브레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삼성 죄송합니다. 현대차만 봤을 때의 시장 규모가 3천억 정도 되면 뭐 마진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50% 이상 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업 프론테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